제 앞에는 글로벌 모델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3명의 모델이 서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의 우승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. 먼저 여현희 씨. 여현희 씨는 시즌3의 도전자들 중에서 가장 끼가 많고 뭐든 잘하는 그런 도전자였습니다. 그 한 컷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 저도 도전 받았습니다.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개성 있는 그 매력이 계속해서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김진경 씨는 시즌1,2,3를 다 통틀어서 나이가 가장 어린 도전자였어요. 그런데 믿기지 않아요. 그 정도로 진지하게 모든 도전을 임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진경 씨는 충분히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채소라 씨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봐도 모델이에요. 그건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선물을 채소라 씨는 꿈을 꿨고 지금은 그 꿈을 이뤄가고 있어요.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채소라 씨는 앞으로 더 멋진 모델이 될 수 있어요. 지금의 그 선물을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을 때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쉽지만 탈락자 한 분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주인공은 여현희 씨 아쉽지만 탈락하셨습니다. 이리 오세요. 너무 수고 많으세요. 감사합니다.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주인공은 그 주인공은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셨습니다.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셨습니다.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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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수고했어 수고야, 이제부터 너 더 잘해야 된다 응? 더 겸손하고 알았지? 네 더 열심히 내복 나가서도 멋진 모습 보여줄거죠? 네